도로 멀리서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는 여성,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현지시각 지난 13일 대만에선 승용차가 통제력을 잃고 전복돼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목격한 한 여성이 즉시 달려나와 부상자를 돕고 있었던 건데요. 당시 공개된 사고 영상을 보면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여성의 뒤로는 사고 차량들이 세워져 있었고 여성은 2차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손을 쭉 뻗으면서 다가오는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주행 중인 차량들은 무사히 사고 현장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뛰어난 판단력을 보여준 이 여성의 정체 또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69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대만의 유명 인플루언서 장수칭이었습니다. 장수칭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사건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장수칭은 다른 차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를 세웠다.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다른 분들과 기다렸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